ㅡㅡ뿍 뭘 깎아온거야? 흐하핳ㅇ 아니이.. 뭘 깎아온.. 뭘..뭐뭐뭐뭐뭐뭐랭..뭐.. 뭘 깎아왔다고? 수잉 흫 흫 흫 아악 슝 하이 걸퍼씨..걸퍼씨 네 반파 하자고 아 지심 어쩌려고 나 뭐 하나 깎아왔어 나도 연습해왔으니까 들어와 확인 나 이긴 100개 짓게 오케이 저거지 상대 십십이 해야하나 1분 2초가 아까운데 정찰가 뭘 깎아온거야 새로 깎아왔다고 들어오는거 아니지 안마당 아 이거 쥐를 뽑아서 갔으면 이긴건데 뭘 깎아온거야 아니 뭘 깎아온 뭘 깎아온거 뭘 깎아온거 뭘 깎아온거 뭘 깎아왔다고 근데 이거 이긴거 아니야 이거 뭘 깎아온거 아니 나아가 쳐보고 싶었어 여섯이도 있나본데 그냥 한쪽만 밀어도 돼 왜 버티는거야 왜 버티는거야 왜케 많아 물량이 왜케 많아 물량이 아니 몇개를 아니 멀티를 몇개를 먹은거야 이게 왜 자꾸 먹히는거지 왜케 많지 뭐가 왜케 많지 뭐야 막았어 쪘어 야 어디갔어 다 아니 왜 다 어디갔어 전투장면 좀 봐 그러니까 왜 이겼냐 간다 야 마패 먹으러 간다 빨리 나가라 나홍순아 아 이런 기분이구나 이 맛을 스타하는거구나 이거 나홍순이가 나 알려주려고 이거 이사장님이 나 스타의 참맛을 알려주려고 아 모르겠어 왜 왜 버티는지 모르겠어 이거 건드려버린다고 헣 안녕 아하하하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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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밌다! 빠른.. 빠른 곡! 아이고 고맙습니다! 무조건 이겨야 된다! 너무 고맙습니다! 이기자! 가자! 아 다시 하는 게 어디 있으나.. 아 내가 컨트롤 못해갈지 그거는 붙였다 그치? 좀 더 모아가야겠다.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? 다 튀어나와서 막는데? 이거 그냥 계속 질러만 가면 이런 거 아니야겠어? 저거 어떻게 막아 저게? 아니 이거 남순이 표정 마렵다! 넥서스 짓고 견제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드라군도 있고 더 가자 진짜 민속놀이가 맞는 건가? 키키은 이누나 왜 할 줄 알아요? 비덕치기 고수 느낌이네 키키은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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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리니까 저거는 물량이 너무 많아져 내가 물량이 작지는 않았는데 왜 졌지?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했나? 답이 없다 내가 한테로 좀 더 빨리 부었어야 되는데 그치? 연도.. 안줘도 돼 연도기 해줘서 연도기? 어차피 내가 갖고 노는 게임이었어 그치? 그치? 내가 좀 졸려가지고 돈이나 이런게 손이 안 따라가네 내가 안 따라가네 어쩐지 평소랑 좀 다르긴 했어 막판하자 알았어 한판 더 하자 나도 손이 어렵다 근데 안마담을 먼저 맞고 하는 빌드는 왜 안되는거야? 나는 오히려 쉽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제일 처음에 와서 했었던 빌드 기억나? 그 안마담 막 막고 시작하는 것도 좀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컨트롤이 안되니까 여기다가 안마담 막고 시작하는거지 두개 뭐하는지 볼까? 바로 아 상대가 너무 쉽다고 그렇게 하면 나도 이번에 한번만 해보고 그냥 힘들면 안할게 입구가 잘 안마켰어 아 여기있네? 뭐하는지 보고 오자 이거같진 않은데 또 멀티 했겠지? 멀티 구경가자 유타로 올거 같으니까 슬슬 포토도 하나씩 채워주고 너 드라우스 솔직히 못나오니? 헉! 역시 왔어 아 이거 깠어 75 드라군 드라이 드라우스는 어디갔지? 드라군 조졌다 아 나 밑에 올거 같았는데 그치? 무드로 온다 아 망했네 드라구 올거 같았는데 아아 나 밑에 막는데 너무 어려운거 같애 개그치멸망 아아아 너무 어렵다 무드로 진짜 빨리 나왔다 그치? 악한이 그렇게 세? 나도 나도 초반에 너한테 견제 갔으면 맞기 쉬운데 초반 가면은 뭘하니까 안가수신거야? 너 연습한다고 나한테 오지말라며 하아 남순이 딱 이게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지금 두혼 초보 아재맛 전적분 됐다 닫아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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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넌 닫아놓고 고고 닫아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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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